그 그걸 그런 무서운 표정 짓지마 하나도 재미없다고 이마가가 진짜 이상하네 너를 죽여버릴거다 니가 말했던 대사를 똑같이 해주지 너를 백만번이라도 죽여버리겠다 제발 다섯번만 다섯번 안에 깨주세요 다섯번 안에만 깨주세요 십만원을 위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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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번 안에 깨면 십만원 간다 너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내 깬다 늘려 넌 넌 넌 친구 김씨 넌 넌 그냥 뒤졌다 넌 그냥 눈덩이 가져가세요 아 내 친구랑 어떻게 동시에 말하는데 어떻게 내 친구도 지금 아이엠으로 눈덩이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꽤 바빠겠지 응? 아 괜찮아 이거는 그냥 패턴을 보는 용도로 하자 어차피 어 패턴을 보는 용도로 합시다 눈덩이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, 물어볼 게 하나 있어 가장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뀔 수 있을까? 노력만 한다면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헤헤헤헤, 좋아 그럼 여기 더 괜찮은 질문이 있어 You have a bad time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? 내게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정말 달갑지 않을 거야 그럼 안절래? 흠, 채송이 아주머니 이게 바로 제가 약속을 안하는 이유예요 와, 드디어 왔다! 이 BGM 들으려고 내가 이거 개... 내가 이거 개...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새들은 지적이고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엔 너 같은 꼬맹이들은 지옥에서 불타야 해 아아악! 따아아악! 따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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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냈찬! 친구야 기다려라, 내가 다섯 번을 깨줄게 지금 한 번 했지? 이제 두 번째다 어, 인정? 어, 인정? 안녕 뭔가 당황스러운 표정이군 내가 할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지?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새들은 지적이고 어어! 뭐야! 뭐야! 야, 아니 이 싸가지 없는 놈! 으아악! 이야, 나! 으악! 으아악! 아, 코드록 아, 코트록 갸스 люди 먹지마 먹지마 공격되라고 먹지마 뭐 돼지 야 이 다음번에 안돼 아 제발 마지막 한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인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급해져 4번 연속으로 죽은 사람을 줘 시끄러 어머 아 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헿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뭐야 이게 우 gut 우 concentrate full van 우 제작자 진짜 대단하 녀석 왜당기 아이템 char 고르는 거에다가 뼈닥이를 놀 생각을 하냐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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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soio 어허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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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피해 흐하하하 흐흐 야 잠깐만 아 난 빡쳐 야 잠깐만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시작해 넌 내가 공략영상 찍을 정도로 내가 니 마스터한다 조만가 너 기다려 응 내가 니 갈기갈기 찌질만큼 연습한다 내가 너 이제 내가 밤만 먹고 센즈만 죽이겠습니다 이제 내 한손 플레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넌 이제 넌 그냥 뒤졌다 넌 이제 넌 이제 손가락 하나라도 잡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연습한다 이제 아잇 따이씨 어허 왜 맞게 점프했잖아요 어허 아니 먹지마 라면을 마지막에 쓰는거야 보니까 라면을 마지막에 써야돼 뭐 버거건 얼굴 뭐 스테이크던 그거는 초반에 쓰는거고 초반 중반에 쓰는거고 라면을 마지막에 먹는거였어 진짜 진짜 아플 때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아까처럼 올라가면 가만 안둔다 너 아까처럼 올라가기만 해봐 너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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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집앞이 남았구요 피 60 남았고 아 아이 아osten 정형을 해주 celebrity 아이템 많이 있어 아이템 많이 있어 괜찮아 마 괜찮아 아이템 많아 라면, 스테이크, 눈덩이, 클램버거 있는거 다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아, 아 홍차 있어야 깰 수 있어? 잠깐만 뭐요? 그건 뭔 개소리야 잠깐만 잠깐만 그건 못 듣던 소린데? 야 잠깐 그건 뭔 소리냐 그런 말 없었잖아 야 친구야 나한테 IM해봐 없으면 못 깨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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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거 먹어 버거는 체력이 그렇게 많이 안차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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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마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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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나중에 지금 겁나 집중하는거 안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엄청나게 안보이는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아는거 같고 소모님이 다가서 그냥 먹으면 되겠고 그니까 계속 연주하는거 같으면 좋고 그니까 위험할 거 같으면 좋고 나기때문에 너무 사랑해주는거 같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당황할 수 없는거 같으면 좋겠어요 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일곱 번만에 깼다 준비됐어? 끝났어 알겠어 읽어보면 알겠어 그래 맞아 말 그대로 별거 없는 거야 그래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알아들었어? 내가 날 이길 수 없단 걸 알아 니 턴이 돌아오면 넌 날 죽이겠지 그래서 말이야 결심했다는 게 니 턴이 오는 날은 없을 거야 절대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서 있다 한다 해도 니가 포기할 때까지 난 계속 내 턴을 유지할 거야 알겠지? 그래 그럼 가만히 있을게 그래 그럼 가만히 있을게 곧 지루해질 거야 아직까지도 지루해지지 않았다면 말이야 그리고 좀 있으면 결국 그만두겠지 음... 가만히 있어? 알았어 가만히 있어 알았어 인정 먼저 예 너 같은 부류는 잘 알고 있어 넌 응 의지가 매우 강해 그렇지? 정말로 아무런 이득도 없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지 정확히 말하자면 무슨 일이 있건 계속 나아가겠지 니 욕망이 선하든 나쁘든 간에 단지 니가 할 순 니가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해야만 하는 거겠지 어헝 그런데 그래서 언제 죽이면 되니? 너 언제 자? 하지만 이젠 넌 끝까지 왔어 니 앞에 남은 건 이제 없어 그래서 말이야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쯤에서 내 의지로 할만한 게 뭔가 있을까? 지금 당장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아 말 그대로 다른 일이나 하는 거지 응응 응응 어흥 응응 응닥 으응 으응 따와 uhhh 으이씨 가만히있을끼 인마 빨리 말해 인마 말해~~ 말해~~ 가만히 있잖아